뭐야 온다는게 온다는게 너희들이었냐? 빵끝? 드래곤볼은 전부 받아가겠다 나는! 그런데 얘들 와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너희들 나한테 안돼 드래곤볼 역으로 내가 뺏어줄게 뭔가 전개가 좀 이상한데 지금 뭡니까? 드래곤볼 뺏긴거야? 가만히 있는데 우리팀 제트웨이 단사들 가만히 있는데요 아 뺏겼구나 병신들 진짜 그래요 뭐 게임이니까 이해합시다 이렇게 돼야 또 쟤들한테 쳐들어가서 또 던전에 가서 싸우고 레벨업하고 또 뺏고 오는거죠 보스랑 상대하고 그렇게 해야 게임이 성사가 되니까 신생 피라우성 정비하고 바로가죠 대콩이나 좀 사죠 아 팔건 팔고 이렇게 하면 다시 10만원 오케이 10만원 빗들 안 내릴거야 천진반 두번째 필살기 태양권 레벨 2가 되야돼 이렇게 하면 진태양권 그래 한번 나중에 써보겠습니다 소노반더 뭔가 어떤 스킬에 마섬과 말랩을 먼저 찍는게 우선순위일거 같아요 나무치는 그거죠 신조기탄 이걸 위주로 먼저 배울게요 그리고 소노공이 없어졌으니까 그거 평화의 반지였나 기 길을 길을 몇 턴 채워준게 있어 그거를 그거를 크리링한테 줘야겠네요 아니야 피콜로한테 줄게요 피콜로 아마 지금은 좀 약하지만 분명 난 믿고 있다 세질거야 아마 조금 있으면 더 세질거야 나 믿는 야 믿는다 나 너 믿고 이거 주는거야 기 메탄소의 복 공격력 15% 증가 전사의 문장 이걸 이한테 줄까? 주죠 너 가져라 그래서 신생 피라우성이 어디이지? 저기 있네요 피라우성 아 여기 기억난다 소노공이랑 부르마랑 그 누구였냐 크리링 야문치 푸알 오룡 얘네들이 갇혔던 것이죠 그리고 오공이 고릴라 되가지고 우가우가 하던 거기 오룡이 소원으로 팬티 빌었던 거기 야문치가 말하네 진부하지 않았네 그때는 그대로네 얼뜨기들한테 드래곤을 뺏겼으니까 우리는 초얼뜨기 피콜로 너는 초얼뜨기 이동속도 업 피라우의 초상화다 경렬 에너리기탄 감사 어딨냐 경렬 에너리기탄 아 여깄네 아 확산 에너리기 바람 누군가가 있네요 판더야 너 또 색깔 바꾸고 또 나왔냐 안 지겹냐 색깔만 바꾸니까 안 지겨워 이렇게 하면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렇게 하면 나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야 이거 써누공이 없으니까 이거 한순간에 약해졌어 물론 내가 평타를 쓰는 것도 있지만요 천진반 니가 마무리해라 안되겠다 다음부터 판더 만나면 진심으로 간다 대충하니까 안되겠어 너무 약오르네 아 그전에 노가다를 좀 하고 나서 싸울게요 그래 노가다 하고 나서 두고 보자 그리고 저 뭐냐 다른 좀 받아봐 잠깐 이게 내놔 내가 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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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P 보이십니까 3000 그런데 찍을만한게 행동순서 필요없구요 지금 당장은 아 그래 기나 올리죠 기원참이 기를 너무 많이 먹어 그리고 남은건 긴 기원참 음 딱이죠 피콜론은 뭘 찍어주는게 좋을까 마감광살포는 모으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거 좀 쓰기 싫어 그렇다면 새로운걸 도전해볼까요 자동회복 자동회복률 좋아 얼마나 많이 자동회복을 하는가 그리고 또 있어 자기재생 그래 회복적으로 가보자 피콜론은 분노게이지는 필수입니다 감회하메 난무 감사합니다 저거는 누가 봐도 안먹어지는거죠 아마 나중에 가서 뭔가 하는게 있을거야 에헤헤헤 이 자신들이 뱀 또 나왔네 도망갑시다 당분간 도망가겠습니다 어? 여기 바로있네 다온거냐 그렇다는건 다왔던듯이네요 참 참 보물상자 놓을것도 없다 이런것에 보물상자를 아이씨 아 나 정말 헉 어이 크리링 너 루피잖아 루피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는거 아니야? 아이씨 아이씨 끝까지 쳐맞네 지나가고나서도 쳐맞아요 아이씨 아이씨 후후 밑에 또 뭔가있죠 보물상자 그리고 다리 그리고 뱀 자리상 도대체 여기 다리 여기가 왜있는걸까 그냥 뱅돌아가지말고 바로 위로가라는 용도인가 어차피 뒤로올일은 없잖아 무슨 의미가있는거야 아 이거왔던곳이 이거 그래 폐쇠 아 왜 두대를 맞아 자꾸 전기나 항제인데 뭐야 이거 이건? 그거 아닌가요? 오락실에서 나오는 그거 뭐냐 통통치는거 럭키볼 아 럭키볼이라 적혀있네 뭐지 여긴? 나야말로 묻고싶다 이거 그거네 공이 굴러오는걸 우리가 피하는거야 뭔가온다 그럴줄알았어 공이 오겠지 그럴줄알았다 에? 하하하하 공이랑 싸우네 뭐이러 황당한 경우가 야 야 잘해라 너희들 공상대로 힘들어하는거 아니겠지 그냥 부셔 그냥 빼면서 부수면 돼 볼링공이잖아 이거 맞을 동안 오른쪽 밑에 금가있어요 봐봐봐봐 금가있지 와 개기는거 보소 아니야 약하네 300엠이 약한거에요 뭐 이런 볼링공이 다있어 안죽어 초합금이야? 초합금 제트 아니야? 와 이런 놈은 상대로 초피를 써야돼? 어쩔수없구만 자 웨이터 접시갑니다 한장 두장 세장 네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자식아 좀 뒤져라 됐어 흐흐흐흐 공주제 전라객이네 정말 마다가 에? 또 옵니까? 야 이번 색깔이 달라 역시 색깔놀이인가 이번에는 쇠구슬이네요 그래 쇠구슬이 진짜 그거지 진짜 오락실에 있는 그거지 뭐 뭐 이거 끝나고 나서 금구슬이라던가 뭐 그런거 나온건 아니겠지? 식상하게 그러지마라 식상하니까 우와 전체 와 볼링공 주제 아니아니아니 무슨 공이라 해야 되요 이거 무슨 공이야 어쨌든 뭐 구슬 주제 어디서 자꾸 가보는거야 일단은 피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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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나가고사카 간다 나가고사카 간다 으어앗 으어앗 아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야 피클로 뭐해 안 쏘나요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거야 손에 쥐나겠다 어우 피 채우기 정말 바쁘네요 좋았어 그걸로 끝내 약한데 아니 그렇게나 오랫동안 먹은거치고 약해 역시 아직까지 피클로는 노답이다 잠깐만 그거 써보죠 태양권 두개짜리 태양권 S컴보 최초로 한다 최초로 해보자 여호 근데 걸리긴 걸리냐 이거 레지스트 안걸려 안걸려 와 진짜 쓰레기 스킬이다 와 아무리 그래도 핏살기인데 S컴보 뒤졌네 연쌍 S컴보는 솔직히 걸리게 해줘야지 저런건 그렇지 않나요 그냥 태양권은 안걸리더라도 슈퍼 태양권은 걸리게 해줘야지 진태양권 와 심각하다 심각하다 야샤기야 비상하이 그만해 좀 언제까지 울고 먹을거야 금고솔 진짜다 내 예상이 빗나간 적이 없어 나를 예언자라고 불러주세요 자 이제 너 다음엔 누구냐 금 다음엔 다이아 다이아 나와 다이아 다음엔 뭐냐 망치 새로운 기술이네요 이거 금고솔이 나를 짜증나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얘가 전체 스킬을 계속 쓰는 동시에 상태 이상도 거는거야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질 이유가 없어요 질 수가 없어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전체 스킬을 남발해봐 그게 너의 승리의 지름길이다 아니 그거 말고 바보야 스턴 야 근데 지금 상황에서 크리닝 스턴 걸어봤자 의미가 없다 왜냐 나한테 마감간설포 자식아 스파킹이 있는 애한테 했어야지 아니 진짜로 안해 우와 안걸렸다 근데 안걸렸어 너 참 운이 그룹기 없다 사신의 것 오랜만에 쓰죠 소재가 금이라서 그런지 기원참이 잘 안통해요 기공포는 잘 통하네 콩이? 야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괜찮네 그래 분발해봐 나를 쪼여와봐 내 입에서 욕이 나오게 만들어보라고 아 이 한자에 비콜로 야 이 자식아 진짜 뭐하는거냐 너 정말 마감강살포는 안되겠습니다 버려 버려 저 스킬 버리고 다른 핀사기를 배우자 와 진짜 뭐 하루종일 모으네 정말 야 근데 또 없냐? 그래 발을 묶는거겠지 녀석들이 신념을 불러내기 전에 빨리 가보자 아 끝났네요 다 왔네 웬 오락기가? 아 여기도 기억납니다 부르마 기억나죠? 부르마가 저기 저거 저 오른쪽에 잡혀가지고 어 에? 오호 내가 도종할수? 이럴수가 이렇게 하는거였구나 이렇게 하는거였어 참나 항의노벨트 항의가 뭐지? HP나 길을 회복하는 아이템 효과가 전체가 된다 전체로 뭐가 된다 에? 전체? 전체? 잠깐만 좋은거 아냐 이거? 개좋잖아 개사기 아냐? 껴 보겠습니다 누가 끼지? 천진반이 끼도록 하죠 와... 완전 사기야 또 뭐 없냐? 또 사기 아이템 내놔 모니터 모니터에는 밖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 기술의 열매 아 바로 밑으로 갈수 있는거 근데 이런게 왜 필요하지? 다시 뒤로 올일이 있냐? 거우스의 향수 향수를 손에 넣었다 근데 여기 참 세이브 지점이 참 많네 아 맞아 그거 실험을 좀 해보죠 아이템 효과 우와 진짜 진짜 전체야 미쳤어 말도 안돼 이거 다 돼 다 돼 그냥 HP랑 기는 다 되나봐 호호우 좋네 와... 대박이다 야 안그래도 우리 너무 센데 이거까지 해주면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아 이건 안되구요 HP랑 기만 돼 좋았어 이로써 천진반은 아이템 니가 아이템을 맡아라 쪼끄만 놈이 제법 개기네요 쪼끄만 놈이 제법 개기네요 여기 참 세이브 지점이 몇개입니까? 자꾸 낚시당해 아니 원래라면 세이브 지점이 있다는건 그 근처에 보스가 있단 뜻인데 여기는 무슨 자꾸 잡고 있어 보스가 없어 가도 가도 그는 세이브 지점이 자꾸 나와 아 여기 여기가 바로 선우공이 고릴라로 변한 것이죠 속도의 문장 방금전에 폐를 먹은게 한개있죠 무슨 펜지나 보자 어딨느냐 이거다 마비 마비네요 마비 적이랑 싸울 때 일정 확률로 마비를 거는거야 하자 빠질리가 없었다 그런 자유도가 있을 리가 없었다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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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왔네 아이고 성이 참 크다 너희들 부자구나 그렇게나 부잔데 아 원래 돈이 없어 아 원래 돈이 없어 성만 크고 얘들 돈이 없어 그래 거 거 거 그거야 정해져있잖아 세계를 정복하면 큰 돈을 손에 넣어서 그걸 불쌍한 아이들한테 기부하는거다 착한데 착하네요 피라오님 그건 별로 악인 같지가 않은거 아닌가요 이 자식이 어디서 자꾸 말대꾸야 아무튼 세계를 손에 넣는거지 알았냐 이 와중에 마이는 참 이쁘구요 좋아 이래요 나와라 탁 타이밍 딱 좋네 기다려 이야 근데 방 좋네요 왼쪽에 타쿠있고 조타쿠 타쿠 대이코 오른쪽에 게임기 있구요 아까 그 게임기 밑에 카드있고 풍조롭게 살고 있네 합체? 합체 가드스타 전라 멋없다 진짜 멋없어 너무 꼴불견이니까 금방 끝내줄게 일단 길을 모으겠습니다 아 물론 기원참을 계속 날리는게 좋긴 한데 길을 모아서 신기원참 그거 위주로 한번 써볼게요 물론 이런식으로 하면 dps가 안좋아 흐흠 고용없다 안되겠습니다 그냥 하던대로 하겠습니다 피콜로 제일 강한 기술 1300 천 천 오 확실히 피콜로 좀 세졌어 크릴은 1300 피콜로랑 똑같네 똑같애 이게 뭡니까 피콜로 크릴이랑 똑같다니 넌 넌 나메이크 성인이야 지구인이 아니라고 아니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건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돼 피콜로가 약한게 아니라 크릴이 쎈거야 지구인 최강 크릴이니 피콜로만큼 세진거야 나메이크 성인이 넘어선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슬슬 간다 시동건다 웨이터씨 접시갑니다 한접시 두접시 세접시 넷 여섯 여덟 아홉 열접시 좋구요 조금 뭐기 이상해 방금전에 선지인반이 분명히 중콩을 썼는데 100씩 찼어 300씩 한게 아니라 하하 아이 설마 아 그것네 전체가 되는 대신에 나눠먹는 거야 삼계가지고 와 이거 무슨 뭐아냐 무슬모다 아 괜히 좋아했네요 아 그건 그렇고 왜 이렇게 안 죽냐 천진면 가겠다 가겠어 자 천진반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눠 먹는지 안 먹는지 HP 드림크 50% 와 따마 피컬러 드디어 쓰네 아 얘 죽음 어떡해 한번 더 해보려겠더만 셋 다 레벨업 기절했냐 아니 기절하면 저희한텐 더 좋아요 왜냐 서로 말을 안하잖아 대사가 안나오잖아 그렇게 되면 애가 자막을 안넣잖아 자막이 줄잖아 나한테 좋잖아 그렇잖아 이 녀석들은 어쩔거야 끌고가 아무 짓거리도 못하게 어디다가 묶어 놔야겠어 천진반 뭔 개소리야 무천도사님 전부 다 보고왔어요 오 잘했다 이걸로 드래곤볼은 전부 모인거지 네 이걸로 여자친구를 생기게 할 준비도 끝났습니다 인종의 18호를 불러와야지 그렇게 하면 우리 다 이겨 끝날걸 게임 끝날걸 뭐라고? 아 가는군요 피콜로랑 오반 가네요 다시 오히려 이게 더 낫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캐릭이 많으니까 전부 다 키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뒤에 애들은 경험치를 거의 안먹잖아 그것 때문에 따로따로 떨어져있는게 나아요 너희들은 어쩔거냐 너희들은 어쩔거냐 아무래도 없는데 신님한테 돌아가야지 아니면 네가 키워줄거냐 무천도사 키워줄것도 아니면서 결국은 레벨업은 나 혼자 다 합니다 스승이 하는 일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면 아무것도 sides 우리 그면 저희는 말해봅시다 그러면 Weston